안녕하세요 정옹심TV의 정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중국어 공부에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돼서 제가 추천을 안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앱 판판차이니스는 원어민 선생님과 1대1 대화가 가능하고요. 판판차이니스 센들은 중국 현지 초등학교 국어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또 전문 어학원 강사님들이 계신데요. 그래서인지 발음 교정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곳에서 전화 중국어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카톡이나 위챗으로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수업 도중에 되게 많이 끊기고 잘 안 들려가지고 집중력이 좀 떨어질 때가 많았었는데 판판차이니스 같은 경우에는 판판 앱에서 1대1 수업 전용 강의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정말 다양한 수업 교재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고른 교재는 노래로 프리토킹이에요. 여기 중국 노래로 프리토킹 연습 클릭하시면 정말 다양한 노래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당신만 있다면 확실히 본인의 공부 취향대로 교재를 선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가사도 쭉 있고 너무 좋아. 저는 이따 1시간 뒤쯤 선생님이랑 수업을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럼 좀 예습 좀 하고 있다가 이따 저 나오면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께 진심이 들어서 잘 들어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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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 잘 들어도気in질 redefinecito? 차별tha는 먼저 바꾸고 fats하나 확인하십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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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잊지지 못 듣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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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어 학생들의 한국어 학생들 저는 장영입니다 무슨 이름이 있나요? 저는 小雅 응, 小雅 아주 잘 들리는 이름 너 왜 학생들의 한국어 학생들은요? 어... 저는 중국어 학생들의 한국어 학생들의 한국어 학생들 그리고 그... 그... 어... 잊지 않나? 음... 그 다음 그 다음 Marylandkę 미국의 첫 번째 날ро Toro 롤러는 한樓에 매우 좋아한 하고 있는 마다 향기, 끓일까 응, 고기 를 하디 랄 와, 를 하디 랄 정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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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gby에 挺好奇的 總是形影不離 啊 我們倆 總是形影不離 哎對 這個時候就知道了 形影不離就是我離不開你 你也離不開我 而不是我只追著你 明白了吧 完全明白了 啊來 那麼我們來看一下 第十一個還是一個成語 你再來想一下 啊 老師你為什麼 老師選的都是成語 啊 可以這麼說嗎 我每天 不想去相伴 可是 相不由己 不行嗎 當然可以 當然可以 到舞劇 然後老師去來 糾正你的發音 好不好 好的 嗯 好 開始吧 我唱歌嗎 呃 你 我怕我跟著你一起唱 所以你讀一下吧 好的 好的 我怕來不息 我每天每天唱這首歌 但是突然讀不出來 有點有點剛好 老師我不能唱過嗎 直到實現變得模糊 呵 不行嗎 哦哦 哦可以啊可以啊 呵 呵 好好 直到實現變得模糊 直到實現變得模糊 哦 就不能一旦 你不是 成功 打梅 很涼梁 好的 你是 你好 你是 你勸對 微信 你說 你看 你有用 能看過嗎 你看過什麼 我非常緊張 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아무튼 요즘 언택트 시대에 정말 최적화된 학습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선생님도 계속 바꿔가면서 대화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수업 녹음 기능이었어요. 여러분 외국어 공부에 있어서 새로운 단어를 배워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배웠던 단어들을 다시 복습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업 녹음 기능 뿐만 아니라 수업 예약 예습, 복습까지 앱에서 모두 가능하거든요. 아 진짜 세상 많이 좋아졌네요. 중국을 가지 않아도 원어민 쌤이랑 이렇게 집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다른 곳에서 어렵게 중국어 공부하시지 마시고 판판차이니스와 함께해 보시는 걸 정아홍심이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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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辛苦了! Bye-bye! Bye-bye!